제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랑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유기관이 많지? 고민을 하다가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세워봤는데 처음 분양부터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줄이려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 해서 첫 번째, 너무 많이 과생산되는 구조?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버리는 구조? 결국은 분양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 강아지 공장이라는 존재를 그때 명확하게 좀 알게 됐고 한국의 강아지 공장 비율이 대략 90% 이상이었는데 미국이나 영국권 국가는 25%에서 20% 사이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우리나라는 이 시장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다 그걸 파헤쳐보고 싶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브리더들이 있구나 해서 그 브리더들을 조사하면서 다녔어요 기준을 외국에 있는 걸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와 세계에서 제일 큰 보호단체인 RSPCA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채광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유리로 들어오니까 합격 신선한 물이 흐르게 아래쪽으로 만들고 바닥 소재도 똥이 묻지 않고 자동 청소 시설이 있으니까 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조합한 다음에 10개 정도 가장 필요한 거를 뽑은 다음에 그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브리더분께서 그 항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좀 다녔어요 저희가 처음에 0점부터 10점으로 나눠서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수 체크조차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중간에 패스홀 페일로 바꾼 다음에 아 이거를 그래도 알고 계시고 실천하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로 바꾸게 됐어요 상위 10%는 잘하세요 또 외국에서 배우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3, 40% 정도는 노력은 하는데 정보가 없다거나 좀 개들한테 안 맞는 방향인 것도 있었고요 나머지 50, 60% 정도는 소위 말하는 강아지 공장인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반려동물 판매나 생산을 하는 데를 지금은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좀 바꿔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프로토콜을 좀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